다음은 이미의 심장 관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차전 1팀에게는요 상금 7명만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1팀은 어딜까요?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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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마이크님 오늘 오신 대회의 주최자로서 오늘 오신 분들께 한번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시청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행사장에 많이 찾아주셨습니다 오늘 처음 행사장에 다 메뉴했고요 여러분들 항상 즐겁게 쌀쌀추는 그런 장을 만들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더욱 초심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에게 더욱 즐겁고 더욱 재미있는 코리아 싸싼컴패지션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체전 1팀은 마이클릭께서 직접 해주시겠습니다 자 2014 코리아 쌌쌌 컴퓨티션 단체전 1위 제 10회 2014 코리아 쌌쌌 컴퓨티션 단체전 1위 총점 915점 참고도 5 7번 8 쌌쌌 컴퓨티 파이팅 라이크 itas에 seventh 라이크 itas에 seventh 리더호 회강에 수상해 주세요 자 한 번 더 나와주세요 10 몇 만원? 저 밖에 자 한 번 더 나와서 200만원 수상해 주시고요 자 다음으로 도착 자 가운데 계시고요 자 방금하고 사진 오늘 여러분들의 날입니다 방금하고 축하한 사진 찍어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자리해 주시고요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우리 리덕은 1위를 했는데 수삼서가 마지막으로 안들어버렸어요 자 한마디 해 주실까요 오늘은 지금 첫번째로 저희도 진짜 준비하느라고 많이 부탁했고요 그리고 저희도 끌어주신 노래방선생님이랑 주민호선생님이랑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도 이렇게 듀엣을 나가서 우리 공회 SK 자 그리고 저희 누구한테 왔어요 한마디 해 벨리스타 네 축하드립니다 다같이 뒤로 한번도 뒤로 한번도 넘겨주시길 축하드립니다 네 자 올해 2014 코리아 4.3 컴퓨터 모든 순서가 끝이 났습니다 네 내년에 오늘 와주시길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매년 2014 제11회 코리아 4.3 컴퓨터 더 나은 모습으로 오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대의 매치 크리스 주인이시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기념사수 찍어주세요 기념사수 둘 같이 좀 넣어둔게 기념사수 찍어주시고 코디찌하고 마음을 더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시간입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요 CI 요 요 요 한글자막 by 한효정